누룽지도 끓이고 있습니다.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. 우리 할머니가 솜씨가 좋으셨어요. 이 두부 젖국을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아주 딱 맞게 끓이셨는데. 간을 어찌 드시는지 몰라서. 시원해요. 삼삼하니. 우리 할머니 얘기 좀 안 들어줄래요? 할머니 얘기하고 싶네요. 오랜만에. 부모님은 항상 바쁘시니까. 학교 끝나면 집보다 가외동 할머니 집에 많이 갔어요. 치감이나 치정의도. 드시면서. 올라가게요? 아니요. 있겠습니다. 술 마신 날은 언제나. 11시든 자정 너머든. 항시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. 이렇게 달걀 프라이 해주시고. 계란 아니고 달걀이라고 하셨어요. 달걀 프라이가 숙취에 좋은 거 그 덕에 몸으로 느꼈고요. 의대 가서 공부해 보니까 단백질이 간을 보호하더라고요. 배가 벌써 편안해지는 게. 잠시 좀 있으면 안 돼요? 누룽지 끌어넘을까봐요.